유전학 논문 유하일대에 살았던 기장농경민과 장강유역에서 변홍사를 짓던 사람들이 산동과 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진출해 한민족의 주류집단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죠. 이는 고고학적 견해와 어느정도 일치하는데요. 청동기시대와 겹치는 민문이 토기인과 점토대 토기를 만들었던 철기시대 사람들이 한반도에 새롭게 등장한 인구집단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문원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과 유전학 모두 한민족의 기원이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넓은 영역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현재까지 천여개소가 넘게 발굴된 고고학 유적을 통해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60만 년 전부터 몸돌석기를 사용하던 구석기인들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은 호모에렉투스나 데니소바 계열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학계는 평양 근처에서 살았던 역포사람은 하이델베르크인이며 덕천사람은 내안데르타린 계통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 3만 년 전부터 돌날석기를 사용하던 새로운 인구집단이 한반도에 진출하였는데요. 이들이 현대인의 직접 조상으로 알려진 호모사피엔스죠. 고고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이들이 사용한 돌날의 종류만 150여가지에 달할 정도로 유능한 사냥꾼으로 확인됩니다. 빙하시대가 끝이 나면서 시작된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부터 빗살무늬토기인들이 등장하여 주류를 형성하였는데요. 건조농법에 흔적이 남아있지만 대체로 수렵과 채집이 주된 경제활동이었으며 특정 시기에는 해안가로 이동해 조개와 같은 화폐류를 대량으로 섭취했다는 증거가 해총의 존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왔으며 현대 한국인의 조상일까요? 대한민국의 역사학계나 고고학계는 한반도에서 물질문화의 변화가 고고학적으로 확인될 때면 이상하게도 그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구집단이 진입해 대규모로 인적교체가 발생했다는 시각인데요.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유모교수는 과거 문화일보에 이런 글을 기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던 고아시아족 빗살무늬 토기인을 섬멸시키고 이 땅의 민무늬 토기와 고인돌로 대표되는 위대한 퉁구스 예맥족이 청동기 시대를 열었다는 기사인데요. 신석기 시대를 열었던 빗살무늬 토기인들의 시가 말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고고학적 견해와 모순이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유하유역과 만주 그리고 연해주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본다면 초원길은 물론 북유럽에서도 확인되고 있죠. 수력과 채집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이동을 동반한 문화전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리적으로 대륙과 연결된 한반도 북쪽은 진출입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만주나 연해주 지역과 문화적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조성과 부역 그리고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전승이 빗살무늬 토기문화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로 이어지는 계승의식이 뚜렷히 남아있는데도 굳이 만주나 연해주 를 외부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굳이 한민족의 역사를 한반도라는 테두리 속에 가둬놓고 내부와 외부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선사시대까지 끌어올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과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지난 2006년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약 3000년 전 청동기시대 고인돌에서 발견된 고인골이 형질적으로 장두형이며 현재 영국인과 유사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발굴 보고서로 세간에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한양대 김모 교수는 한반도 청동기시대 연구의 획기적인 유적으로 유럽계 유전인자를 가진 고인골의 주인공은 변홍사 전례경로를 따라 인도에서 한반도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죠. 서울대 해부학과 신동훈 교수팀이 고인골의 DNA 연기서열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후속연구에 대한 성과물이 없으며 논문으로도 출간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언론기사를 보면 영국과 일본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는 인터뷰 기사도 떴는데 말이죠. 이는 1965년 충북 제천 황성리 고인돌에서 발굴된 고인골에 대한 논쟁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인고를 조사한 서울대 나세진 박사팀은 형질적으로 유럽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를 본 김모 교수는 유럽의 아리안이 인도를 거쳐 한반도에 이주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이 많아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결국 진실을 찾기보다는 논쟁거리만 제공한 셈이죠. 학문적으로 본다면 용두삼위의 전형이라 할만하지만 선사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인적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화두를 던져놓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공영방송에서 코리안이브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발굴이 시작된 부산 가덕도 장항지구 신석기시대 폐총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토대로 제작되었는데요. 이례적으로 48개체라는 많은 수의 고인골이 발굴되어 고고학계를 놀라게 했던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산성도가 높은 한반도의 토양속성상 빠르게 부식되어 남아있기 어렵지만 다행히도 석회질 성분이 많은 폐총에 묻혔기 때문이죠. 방송에서는 형질상 한국인의 드문 장두형으로 유럽인에 가깝고 유전자 검사 결과 유럽인들에게 주로 나오는 모기아플로 H가 17개체에서 확인되었다는 중앙대학교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들이 백인이라는 결론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백인이었을까요? 가덕도인들이 유럽인들과 가깝다는 연구결과는 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어 주목을 받았지만 학문적 검증이 필수적인 영어 논문으로 출간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죠. 당시 한국에서는 유전자에 남아있는 마커를 이용한 법의학 범죄수사의 YSTR 유전자 분석기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또한 분자인류학에 대한 유전자 분석기법이 모게나 부계하플로 연구에서 한발 나아가 약 30억개에 달하는 연기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염색체 분석이 주류로 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2019년 말 문물연구라는 고고학 저널의 한국 가덕도 고인골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라는 논문이 출간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출토된 고인골에 대한 상염색체 DNA 분석이 나온 최초의 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출간한 연구진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국립박물관 인류학 연구팀이었는데요. 이들은 휴슈 조몽인과 야유인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덕도 고인골과의 유전적 유사도를 조사하게 된 것이죠. 덕분에 우리나라도 신석기시대 고인골에 대한 상염색체 라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한층 진일보된 유전학 논문이 발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한편 동북공정의 최선봉에서 어용역할을 하던 길림대학과 상해복단대학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발간된 분자인류학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학적 분석 모델에 사용된 모집단을 자의적으로 분류한다거나 이에 사용된 라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동아시아인의 유전적 기원에 관련된 중국층 논문과 유라시아에 살았던 고인골 자료를 광범위하게 정리한 하버드대학 연구팀의 유전학 논문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라데이터가 공개됩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연해주로부터 요하유역과 몽골 지역 그리고 산동반도와 황하유역 등 선사시대 유적군에서 발굴된 고인골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죠. 같은 해 서두에 언급한 서울대, 울산대 등 여러 연구기관이 참여한 프로젝트팀에서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유전학 논문이 발표됩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유전적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2021년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언어계 통학 연구자인 로베이츠 박사가 주도한 트랜스유라시아어 인구 집단의 이동 모델이 발표되면서 더욱더 구체화되었는데요. 가덕도와 연대도, 욕지도 그리고 안도폐총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고인골의 유전적 데이터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라시아 각지에서 나온 고인골과의 유전적 유사도를 비교해 고대한국어 사용집단을 특정한 것이죠. 요서지역에 기원을 둔 기장중심의 반농사농업인과 산동지역에서 올라온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융합된 결과로 현대 한국인의 주류집단이 형성되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티르크어, 몽골어, 퉁구스어를 포함하는 협의의 알타이어군의 한국어와 일본어까지 확장시켜 트랜스유라시아어군을 형성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언어학계 내부에서도 아직 주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죠. 신석기 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집단의 유전적 특징을 분자인류학적으로 심도 깊은 탐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어의 기원을 섣불리 예단했다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언어학자 강장석 교수는 로베이츠의 주장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빗살무늬 토기문화가 서기전 8000년경 이미 형성되어 한반도의 주류인 적집단으로 성장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죠. 조나 기장농 경민이 서기전 3500년경부터 새로운 언어집단으로 한반도에 진입했다면 커다란 사회변화를 동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국고고학계에 견해도 빗살무늬 토기에서 민무늬 토기로의 전환 과정을 청동기 시대 대규모 인구집단의 유입보다는 내부적인 발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 한반도에 나타나는 덧띠무늬 토기나 압인문 토기 문화도 전부 빗살무늬 토기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는 얘기죠. 상기 언급한 가덕도 고인골은 서기전 4300년경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로 이들도 빗살무늬 토기 문화인에 속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유전학 논문 어디에도 후기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돌날석기인과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산성토양인 한반도의 식생환경에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고인골이듬으로 이들의 기원을 추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동안 한국역사학계는 이들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밝히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후기구석기 시대에 돌날석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주해왔으며 이후 빗살무늬 토기 시대를 거쳐 한반도의 주류집단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토기를 제작했다는 고고학적 견해와 함께 신석기 시대에도 수력과 채집이 주요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문화적 연속성이 이어진다고 본 것이죠. 또 하나는 빙하가 물러나면서 사냥 대상인 거대 초식동물이 북쪽으로 이동하자 한반도에 살던 돌날석기인들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후 무주공산이 된 한반도의 새로운 인구집단인 빗살무늬 토기인들이 들어왔다는 입장인데요. 돌날석기 문화와 빗살무늬 토기 문화 사이에 발생한 약 2000년 정도의 유적 공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빙하시대 때 한반도는 대륙과 사면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었죠.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동생활을 하던 구석기 수렵채집인들이 사냥감을 쫓아 누구든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가덕도에서 발굴된 고인꼬리 빗살무늬 토기 문화를 주도한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유전자에 한반도에 살았던 돌날석기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버드대 논문에는 2020년 중국에서 발간된 동아시아인의 기원에 대한 3개의 논문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간된 여러 논문의 데이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라시아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이 공기를 꺼려하던 동북아시아 신석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라데이터와 분석자료가 남아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서울대와 울산대 생명과학팀에서 발표한 현대 한국인의 기원을 추정하는 논문도 유라시아에 살았던 고인류와 현대 한국인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2021년 로베이츠 논문에는 신석기 시대 한반도 남부에 살았던 고인골의 유전자 분석자료를 포함해 유화유역과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자 분석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논문들 모두 한반도에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유전적 기원을 추정할 만한 귀중한 기초자료라 판단하는데요. 신석기 시대 한반도 남부에 살았던 고인골 유전자 분석자료를 지렛대 삼아 유라시아 지역에 살았던 고인골과의 비교를 통해 한반도에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덧붙여 이들이 유전적으로 현대 한국인의 조상계보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추론해보고자 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서 한반도에 살았던 몸돌석기인과 돌날석기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